에스더 1장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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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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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2장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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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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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5장 4장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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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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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6장 5장 6장 6장 5장 6장 6장 5장 6장 9장 아다롤 골 13월 12일은 왕의 주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각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심호를 보는 자들이 무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무르드게가 왕궁에서 중기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무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10.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져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오백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한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0. 그날의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구하니 왕이 왕후 에스터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오백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충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10. 에스터가 가로돼 왕이 만일 선이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11. 아다로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삼백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칠만오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 11. 아다로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2.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고 성의 없는 고울고울에 거하는 자들이 아다로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13. 무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에스로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원 원근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로 14일과 15일을 지키라. 14. 이달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하며. 14.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무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15. 에스터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야려 하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조차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은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도 가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고 10.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터와 유다인 무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스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계안에 이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무르드게와 왕후 에스터의 명한 바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터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10. 아하스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무르드게를 높여 중기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여랑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무르드게가 아하스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10. 10. 10.